프로텍틱 BP-300AW2의 장비 수납 능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프로텍틱 BP-300AW2는 퀵셀프 디바이더로 장비를 수납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노트북 수납 능력을 제외했습니다. 먼저 수납할 장비들은 3개의 렌즈와 배터리 그립이 장착된 카메라입니다. 그럼 장비를 수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비를 수납하기 위해서는 프로텍틱 BP-300AW2에서 퀵셀프 디바이더를 꺼내야 합니다. 퀵셀프 디바이더는 밴딩으로 고정되어 있고요. 이 밴딩은 쉽게 고정을 풀 수 있습니다. 퀵셀프 디바이더의 내부는 일단 제가 사용하는 방식대로 디바이더를 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. 그럼 가방을 치우고 장비를 수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럼 장비를 수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70-200 렌즈에 후드를 뒤집어 주고요. 사용하시는 어깨의 방향에 따라서 렌즈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. 전 오른쪽 어깨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했고요. 자 그리고 24-70 렌즈를 후드를 뒤집어 준 다음에 이쪽 공간에 넣어 주고요. 반대편에는 105mm 마크로 렌즈를 이렇게 넣어 줍니다. 렌즈를 마운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수납을 하고요. 카메라 바디는 별도의 파우치를 써서 이렇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. 위에 올리는 방식으로요. 네 그럼 이번에는 렌즈를 마운트해서 수납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24-70 렌즈로 마운트를 하겠습니다. 이렇게 24-70 렌즈를 마운트한 다음에 이렇게 세워주면 그렇게 수납이 끝납니다. 70-200 렌즈의 경우에는 파티션을 변경해서 수납할 수 있습니다. 프로텍틱 BP-300 AW2의 장비 수납이 끝났습니다. 퀵 셀프 디바이더는 가방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탑 커버를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디를 마운트한 상태로 장비를 수납했습니다. 그럼 이제 사이드 액세스 패널을 열어서 양쪽 측면으로 어떻게 장비가 수납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렇게 모두 다 열었구요. 한번 보시죠. 아래쪽에는 70-200 렌즈를 넣어놨구요. 그 위쪽으로는 105mm 마크로 렌즈를 넣었습니다. 반대편 역시 24-70 렌즈를 카메라 바디와 마운트해서 수납을 했습니다. 사이드에 파티션을 장착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주로 렌즈와 바디를 마운트하지 않고 수납을 하기 때문에 사이드 커버를 열어서 윗부분의 렌즈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파티션을 장착하지는 않았습니다. 네 이제 다시 사이드 액세스 패널을 닫아주겠습니다. 네 이렇게 장비 수납이 끝났구요. 일단 카메라 바디를 마운트 했기 때문에 약간 윗부분이 좀 빵빵해지긴 했지만 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. 그리고 그 위에는 파우치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장비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. 네 이렇게 프로텍틱 BP-308R2의 장비 수납을 마치겠습니다. 네 이렇게 장비 수납을 시작합니다. 네 이렇게 장비 수납을 켜ھ fille